그래서 121 tells the story of one air force navigator force plane was shot down over North Vietnam during the Vietnam War 자, 121이라는 책은 한 공군 조종사의 이야기를 해준다 꾸며주겠지? 소유격 관계되면 나면 항상 시험거리야 자, 이건 원래 그 조종사의 비행기 중 조종사의 비행기, 그래서 이 who's가 원래는 여기서 만약 조종사를 남자로 보면 his plane 이었단 말이야 그의 비행기가, 자, was shot down 한 거니까 총에 맞아서 결국 추락한 거지? 예를 들면 격추당하다 이렇게 해서 보면 되겠죠? 자, 베트남 전쟁 동안 북부 베트남 북부 베트남에 격추당한 비행기의 비행기, 공군 조종사의 비행기죠?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다 바로 갈게요 자, 그 비행기, 격추당한 비행기는 be equipped with 몇몇을 갖추다, 장기를 갖추다 이런 걸 갖추고 있었다 새롭고 복잡한 당연히 뭐, 조종 기법을 갖추고 있었다 북부 베트남 사람들이 want to know more about 더만이 알고 싶어하는, 이렇게 있죠 베트남은 애들이 갖고 알고 싶어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이 비행기, 이거는 지금 목적격 관계되는 사인데 왜? about 다음에 앞으로 가서 목적격 관계되는 사이 됐죠? as the only survivor of the fresh 자, 그, 일단 추락 정글을 해석해야 되겠지 충돌보다는 이 추락의 유일한 생존자로서 the navigator spend several days hiding in the jungle 내려올린 avoiding capture 그 조종사는 spend 다음에 시간 나왔네 그 다음에 I&G지 자, 정글에 숨어서 며칠을 보냈다 자, 가까스로 생포를 피하는지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는, 그는 마침내 made radio contact with the US process 자, 미군하고 radio contact이니까 무선 교전정보로 되겠지 무선 접촉을 해냈다 he knew that the North Vietnamese were monitoring the radio 자, 그는 알았다 그 베트남 군인들이 이 무선 교전이지 이 무선 교전을 감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he had to use it if he going to get out of alive 하지만 그는 뭐에, 뭐, 그거 무선 교전이지 radio 사용해야만 했어 자, 그가 살아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마침내 americans came up with the strategy suggested by an air force gorphing body of the navigator 자, 리본은 k-moid는 생각해내라지 하나의 전략을 생각해내라 자, 누구에 의해서 제한된 거냐 사인은 미 공군이지 미 공군의 골프 친구지 그 조종사의 골프 친구에 의해서 제한된 전략을 생각합니다 자, 3번 자, 그들은 결정했다 그들이 가르치는 건 americans 뭐하기로? 그 조종사의 골프 코스에 대한 지식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전 세계 to a safe pick up spot 뭐하기 위해서? 자, 그를 안전한 구출 지점정도로 구출 지점으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가도록 하기 위해 by reminder navigator over search more at a specific port course by ing 뭔가 함으로써지 그 다음, remind a of b a과 b를 설명하게 하다 이렇게 쓰잖아? 자, 그 조종사가 특정한 골프 코스에 특정한 홀 1월, 2월, 3월, 4월, 9월이 있잖아? 자, 이 홀을 생각나게 함으로써 they would pull him into what direction and how far to go 자, 그들은 힌트를 주었다 그 얘기에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얼마나 멀리 가야 할지 the Vietnamese could hear every word and still not know what the Americans were talking about 베트남 군인들은 모든 말은 들을 수 있었어 하지만, 뭔 말하는지 몰랐다는 거지? 알지는 못했다 그 미국인들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그래서 답은 b, c, a,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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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은 b, c, a, x, 4 답은 b, c, a, 4